사실은 나는 자기 잘 때 코 고는 소리도 막 들었는데 모른 척했어 아니 자기가 물어봤잖아 나 평생 비밀로 하려 했는데 자기가 물어봤으니까 내 잘못 아니야 자기 잘못이야 나 몰라 그거 말고는 없다 비밀 없어 나도 알았어 앞으로는 말 안 할게 그런 거 그렇게 말 안 보니까 앞으로 몇 개 더 생길 것 같은데 자기 잘 때 조심해 잘 시간이 됐네 지금 몇 시야? 벌써 그렇게 됐어?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부탁인데 자기 잠 좀 많이 자고 일찍 자기 그러니까 내 말은 휴식 좀 해라고 자기 그거 다 아팠던 거 자기도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쉬면서 정말 제대로 된 휴식 했으면 좋겠어 맨날 쉰다고 해놓고 나랑 놀러 가고 그러니까 몸이 이시경이지 그래 다 나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래서 이쁘다 이렇게 말 잘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오늘은 이만 전화 끊고 내일 일어나면 바로 전화하자 대신에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전화하기 없기야 푹 자고 푹 자고 전화해야 돼 알았지? 알았어 자기는 동안에 딴지를 안 할게 나 한눈 안팔아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밖에 없어 평생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알았어 아기야 뽀뽀 저 마지막은 되게 진하게 했다 저 마지막은 되게 진하게 했다 이불 꼭 덮고 자 알았어 나도 덮고 잘게 잘자고 자기 잘자고 푹 자야 된다 내일 봐 나도 사랑해 사이가 먼저 끊어 사랑해 자기야 자기야 어? 아니야 올 때 안 추웠어 몰라? 영화가 됐나? 아니야 영화 아니었어 영상이었어 영상 한 3도? 아니야 안 추웠어 나 자기가 사준 따뜻한 내복 입고 왔어 잘 입고 다니지 내가 얼마나 자기 말 잘 듣는데 자기야 근데 오늘 나 자기한테 할 말 있어 자기 나한테 그랬잖아 다음 주에 집에 일이 있어서 당분간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그거 거짓말인 거 사실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무조리 전부 다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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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나한테 나한테 이제 거짓말 하지마 나한테 이제 거짓말 하지마 나한테 일부러 미운 짓 하지 말고 너 일부러 나 나 떼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일부러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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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한 번 내면 그걸로 그걸로 일주일을 걱정하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티나게 일부러 밀어내는데 내가 그걸 몰라 내가 바보냐 내가 바보냐 울긴 왜 울어 울지마 나 봐 안 울잖아 내가 울어야지 네가 왜 우냐 괜찮아